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렇게 믿으십니까? 혹시 some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까? 잘될 때만 형통할 때만 참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 안될 때는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 만나서 언제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또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근데 with God은 어떻게 될까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03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강건한 속사람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인사 그대로 우리 한번 옆에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속사람이 강건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배우기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해 보니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모습 속에서 이 기도가 평범한 기도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라는 부분들 그 간절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그냥 복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의 송도들이 겉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속사람에게 관심 두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겉사람만 신경을 쓰고 겉사람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도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게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는 평가 자체도 그 속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무너져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 이 속사람이 병들어버리게 되면 꽝인 인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겉사람에게 지금까지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속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겉사람에게 집중하며 살겠습니까 속사람에게 관심 두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게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병든 사람은 겉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병든 사람입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아무리 겉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생명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드릴 때 종종 꽃꽂이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꽃꽂이에 꽂아져 있는 꽃은 아무리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생기있어 보이지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꽃꽂이에 꽂아져 있는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꽃은 죽었습니다 단지 며칠 때로는 몇 주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되셔야 돼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무리 이쁜 꽃꽂이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꽂이라도 그 꽃은 언제 죽었냐면 생명인 그 뿌리에서 잘려나가는 그 순간 그 꽃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70년, 80년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90년, 100년 그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겁니다 그 영혼은 제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셨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바로 엮이는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난주에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가 아닌데 나의 영혼이 살아있을 턱이 없어요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영접되고 고백되는 자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주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에베스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에베스 교회의 성도들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만 이렇게 아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본문 17절에 나와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금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요 속사람 병들면 다 병든 거거든요 속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계시다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살다라는 뜻, 거주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한다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내 안에 거주하는 것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것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면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찾아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부분들은 예수님이 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내 안에 함께 먹고 마시고 고주하는 그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이제 가셔도 됩니다 라는 모습으로 손님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이쪽만 약간 들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기를 원하십니까? 손님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인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랑 늘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인마누엘이에요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인마누엘이라 아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인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부분들이 아니고 잠깐 필요할 때마다 주님 오십시오 그리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주님 가십시오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믿어지는 이 믿음을 사도바울이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이 늘 계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든든해요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속에서는 담대함을 얻어요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전농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면 기뻐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 없어요? 근심 없어요? 걱정 없어요? 한 분만 아멘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기에 그 하나님이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걸 또 다른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만약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는 좀 무서울 수 있거든요 캄캄한 길을 혼자 걸어갔을 땐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경찰관이 나와 함께 해준다 그러면 무섭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경찰이 나쁜 경찰은 무서울 수는 있겠지만 그냥 경찰이 나와 같이 있으면 든든하죠 든든해요 경찰이 바라보고 있고 나와 함께 하면 든든해요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든든함처럼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경찰이 나와 함께 했었을 때는 든든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경찰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 죄를 쉽게 못 짓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일 예로 일제는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운전하는 사람 간혹 스피드 티켓 좀 하시죠? 끊죠? 저도 모르게 그냥 100km지만 110으로 120으로 일부러 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저 앞에 경찰차 보이면 뭐부터 확인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저 앞에 경찰차 보이면 스피드부터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가는데 내 앞에 경찰차가 가고 있었어요 내 앞에 경찰차가 가고 있었고 그 고속도로는 한산해요 아우토반처럼 달려도 무난할 것 같은 한산한데 저는 거기를 100km밖에 못 달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찰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경찰차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앞질러서 가고자 하는 용기는 안 나요 경찰이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이 아 인마 누엘의 하나님하고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난 너무너무 든든한데 그런데 정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그러면 거룩도 마땅히 동반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경찰이 앞에 가는데 확 앞질러서 갑니까? 그러면 바로 사인엔 울리겠지요 오늘 속사람의 강건함이 여기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석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석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 주세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주세요 왜? 이 믿음이 있어야 그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담대할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단순해요 사람이 안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안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안 보나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죄를 범하면서 사람의 눈길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다 보고 계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누가 더 확실하게 알아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면 그 전문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의 유혹 앞에 넘어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 이렇게 믿는 자, 이렇게 깨닫는 자가 속사람이 강거나요?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든든하십니까? 그럼 이제 거룩하고 친해지십니까? 제와 상관없이 지내십니까? 제와 상관없이 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계시도록 살게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본문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깊이 뿌리 박히고 굳어져야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약한 비바람에도 쉽게 넘어가요 그럼 뿌리가 건강하지 뿌리가 깊게 내지 않는 나무는 쉽게 뽑혀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콩나물이 아니라 뭐 토마토나 뭐 고추님이나 그거 한 번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어때요 만약에 내가 뭐 토마토를 키웠어요 토마토 어때요 쉽게 뽑혀요 안 뽑히나 토마토가 뿌리 깊게 내리나요 제가 모르겠네 콩나물 어때요 콩나물 콩나물도 뿌리 있잖아요 콩나물 쉽게 뽑히죠 일반 나무는 어때요 나무를 쉽게 안 뽑혀요 그 차이가 뭘까요 뿌리 차이예요 뿌리가 깊게 깊게 내딜수록 그 나무는 튼튼해요 든든해요 단단해요 근데 뿌리가 얇게 밝히면 쉽게 뽑혀져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그냥 옆사람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금방 뽑혀요 옆사람이 한마디 금방 뽑혀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 한마디 하잖아요 금방 뽑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요 그냥 우리 마음가운데에 그냥 교회를 하다가도 사실 교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 듣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나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 대해서 뭔가 막 말하잖아요 그럼 뭔가 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뿌리가 깊지 않은 모습에는 그냥 옆사람 바람만 불어도 그냥 확 넘어져요 쓰러져요 섭섭한 말만 들어도 그냥 뽑히는 것이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에 강건하게 된다라는 건 사랑에 깊이 깊이 뿌리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같이 읽어볼까요? 골롯에서 2장 6절과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깊어지면 깊이 박혀질수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얇으면 감사가 안 일어나요 내 삶 가운데에 조그만 시련만 다가와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건강한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왜 God is good all the time을 고백하시는 줄 압니까 all the time 우리는 늘 순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려운 일도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죠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돼요 그리고 찾아내는 것은 감사인 거예요 저는 중요한 부분들은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엄청나요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어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깊이 박히잖아요 이 사랑을 깨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환란이 나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끊어질 수 없어요 공고든지 박해든지 기근이든지 적신이든지 위험이든지 칼이든지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깊이 뿌리 내렸다면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거든요 이 사랑을 깨닫는 자는요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믿음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 뿌리가 너무 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능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주일날도 밥 한번 살게 교회 가지마 그러면 그래 밥 한번 먹자 하고 교회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승리에 날 수 있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여요 뿌리 내린다는 부분들 속에서 뿌리는 사실 보이는 영역은 아니에요 뿌리는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 뿌리가 건강해야 그 나무가 건강하거든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이는 영역에만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겉사람으로만 평가하고 겉사람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기를 원해요 지난주 참고 구절이었는데 참고 구절이었던 고린도 후속 4장 18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중요하니까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는 것에 주목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100년 미만의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하늘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 사람은 이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을 주목하지 않기에 저 하늘을 주목하기에, 영생을 주목하기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만 가지의 해프닝 속에서 너무 근심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요 아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아니,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 속에서 아니, 좀 가난하면 어떻고 좀 병들면 어떻고 좀 아프면 어떻고 좀 실패하면 어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잘 살아야 되고 꼭 부자야 돼야 되는 거고 꼭 건강해야 되고 꼭 성공해야 되고 꼭 출세해야 되고 아니,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출세하지 않아도 돼요 부자 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으면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저는 바로 웃기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연연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사람의 평가를 잘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칭찬받을까를 염려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거룩한 고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람의 평가는 그 바른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 결국은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속사람으로 강건케해 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야만 가능하오니 성령님 이들에게 임지해 주셔서 예수를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된 자들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심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환란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계시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계시기에 주의 유혹 앞에서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진짜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오니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전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뿌리 깊이 내려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타나는 반응이 사랑이라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그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 충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사망에 묶여져 있고 죄악에 묶여져 있고 지옥에 묶여져 있는 나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음에 대한 감사 감격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이제는 보이는 세상에 주목하기보다 저 천국에 주목하며 영생 얻은 자로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